자, 이번 시간에는 인스턴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객체지향 수업에서 가장 큰 고비예요. 클래스는 그나마 좀 비교적 이해하기가 쉬운데 인스턴스는 굉장히 덜 어려워하세요. 자, 그래도 한번 도전해봅시다. 자, 제가 원래 비유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비유를 하는 사람한테는 이게 정말 좋은 비윤 것처럼 느껴지는데 듣는 사람은 오만가지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 이게 오히려 딴 데를 쳐다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유는 비율뿐이니까 한번 쓱 듣고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자, 저한테 냉장고가 있어요. 그럼 제가 다른 사람들도 냉장고를 좀 쓰게 하고 싶은 거예요. 냉장고가 너무 좋아서. 근데 우리 현실 세계에서는 냉장고를 다른 사람이 쓰게 하려면 어마어마한 자본과 노력과 시간에 쏟아 부어서 공장을 만들고 그 뭐죠? 유통을 시키고 이런 복잡한 과정이 있죠. 자, 그런데 이 소프트웨어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꿈꾸는 걸 아무런 노력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저 원형이 되는 냉장고를 복제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복제할 때마다 새로운 냉장고가 만들어져요. 그럼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갖고 있는 냉장고에다가 서로 다른 음식들을 집어넣어서 냉장고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정말 꿈같은 일이죠. 이 꿈같은 일이 소프트웨어의 세계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자, 이 맥락에서 저 복제된 냉장고들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클래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원형인 클래스를 복제한 복제본 하나하나를 인스턴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클래스를 복제한 인스턴스를 만들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살펴볼 거고요. 그 과정에서 클래스를 복제할 때 사용하는 new라고 하는 키워드도 우리가 같이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살펴봤던 남이 만든 클래스 중에 파일 라이터라고 하는 클래스 기억나시죠? 안 나도 괜찮아요. 자, 저 파일 라이터라고 하는 저 클래스를 우리가 복제해서 F1이라고 하는 변수에 담았습니다. 그러면 저 F1에는 파일 라이터를 복제한 파일 라이터의 인스턴스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인스턴스를 인스턴스의 메소드를 호출하는 걸 통해서 그 인스턴스를 조작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것을 지금까지 여러분이 남이 만든 것을 사용해 왔다면 이제 나의 인스턴스를 만들어 봅시다. 자, 우리가 이전 시간에 클래스화시킨 요 코드를 보면은 자, 프린트라고 하는 하나의 클래스가 delimiter, 이 구분자라고 하는 상태를 여기서는 상태가 뭐예요? 마이너스인데 요 밑에 있는 애들은 구분자가 별표가 필요하니까 우리가 상태를 여기서 바꿨단 말이에요. 즉, 하나의 클래스의 상태를 계속해서 바꾸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다시 요 마이너스가 필요하다 그러면 또 여기서 또 바꿔야 될 거예요. 왜냐? a는 마이너스 구분자가 지금 필요한 어떤 코드가 있다고 쳐보자고요. 자, 근데 이번에 또 a를 출력할 건데 얘는 또 별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요걸 또 요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짜잘짜잘하게 이걸 계속해서 상태를 바꿔줘야 되는 불편함이 생길 수도 있단 말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도구 바로 인스턴스입니다. 자, 저는 기존의 코드를 요렇게 해서 한쪽 화면에 띄워놓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업 진행하면서 요거를 참조하면서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봐요. 자, 여러분이 음... 이 프린트라고 하는 것을 인스턴스로 만들기 위해서는 자, 요거 일단 지워버리고 첫 번째, 프린트라고 씁니다. 그리고 마치 메소드인 것처럼 괄호 열고 괄호 닫고를 합니다. 근데 앞에다가 꼭 new를 붙여줘야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는 프린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복제한 복제라는 표현이 좀 정확하게 맞지 않을 수는 있어요. 아무튼 복제한 또는 분신수를 사용해서 만든 이 아바타라고 할 수 있는 인스턴스를 만들 겁니다. 자, 그때에 우리가 만든 인스턴스는 프린트라는 데이터 타입이다. 프린트라는 클래스다. 라고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리고 p1이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p1에 delimiter가 별표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이건 어땠어요? 프린트라는 클래스의 delimiter였는데 저는 이제 인스턴스의 delimiter를 준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여러분 이 static이라고 하는 것은 이 static 뒤에 따로 스트링이 클래스에 소속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원하는 것은 이 delimiter가 인스턴스의 소속이라고 원하거든요. 그때는 이 static을 없애 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좀 혼란스러우실 건데 정리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있었던 것처럼 이 부분을 b1 a b1 a b1 b1 이렇게 제가 바꾸려고 하면 그러면 여기 있는 a라고 하는 것도 static이 있죠. static은 클래스의 소속이라니까요. 자, 근데 우리는 인스턴스의 소속이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static을 없앱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에러가 없어졌죠? 그럼 이 밑에도 한번 바꿔볼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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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전에 했던 이 악몽 같은 상황은 이제 어떻게 돼요? 자, 마이너스가 필요한 그 상태는 p1이 갖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죠? 자, 마이너스가 필요한 저 상태는 p1이 갖고 있잖아요. 그럼 저는 여기다가 이건 지우고 p1 a 자, 그리고 별편 누구예요? p2죠. 그럼 저는 p2 p2 a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p1 a p2 a를 이제 번갈아 가면서 호출해주면 되는 것이죠. 자, 실행해 볼까요? 자, 실행 결과는 이렇습니다. 예, 이 밑에 있는 그 이전에 우리가 작업했던 이 코드와 이것과 완전히 똑같은 결과지만 어때요? 여기 있는 우리가 인스턴스 화를 한 이것은 p1이라고 하는 독립된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a의 상태를 이런 식으로 중복된 코드를 작성할 필요 없이 그냥 아주 우아하게 p1 a p2 a 뭐 이렇게 코딩을 해야 됐는데 예전에 어땠어요? 프린트라고 하는 하나의 클래스를 돌려막기 해야되기 때문에 어 그 이런 식으로 중복되는 코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어때요? 어때요? 기존의 프린트가 기존의 코드가 프린트라는 하나의 클래스를 프린트를 돌려막기 했다면 이제 우리 new를 통해서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코드는 static 이라는 키워드가 있었는데 static이 없는 변수와 메소드를 호출 정의하는 것을 통해서 예 프린트라는 클래스를 복제한 복제본을 만들어서 각각의 복제본은 서로 내부적으로 다른 데이터 즉 통해서 코드를 훨씬 더 깔끔하고 중복을 제거하는 아주 폭발적인 효과를 얻게 되었다 라는 것을 공감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건 당연히 너무너무나 추상적이고 어려운 얘기입니다. 한 번에 이해한다면 저보다 훨씬 똑똑하신 거예요. 그럼 축하드려요. 대박 나신 거고요. 이해가 안 간다면 당연해요. 한 번에 이해 안 가는 거 당연합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 댓글로 인스턴스와 클래스의 차이 또 인스턴스를 썼을 때 어떤 효용이 나는지를 댓글에 적어주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들어보시고 그 얘기와 나의 얘기 사이의 차이점을 비교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더 풍부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스턴스가 무엇인가를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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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